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타겟법. 지금 모양을 보시면 흙 중앙의 돌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돌만 잘 해결된다면 이 백도 잡고 참 좋을 것인데 흙의 타겟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서 끊어지는 순간에는요. 이거 두수라 여기 끊어도 안되겠죠? 그렇다고 이거 이은 다음에 끊어도 안됩니다. 안되겠죠? 그러면 타겟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타겟법이 있을까요? 이때는 이쪽을 끊습니다. 외결이 되겠죠? 끊었을 때는 백은 여지가 없어요. 단수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잘해야 돼요. 여기서 뭐 이런 수를 둔다? 막는 순간에 죽었어요. 이건 나와봤자 필요가 없어요. 두 수밖에 안되요. 두 수. 그러면 백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을 젖힌다? 아 이거는 안되겠죠? 이것도 안되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미친 척하고 슬쩍 나갑니다. 나가면 백이 지금 여기 자충이나 못 들어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잡는 수밖에 없을 때 쓱 나가버리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뭐 백이 아 백이 이제 손들어야죠?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이 다르게 둘 데가 없는데 이쪽을 다 쑤면 안되고 뻗는 수는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3으로 키우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쑥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 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